마돈나 이후로 사실 그 자리를 확 잡았죠.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휩쓸고. 주연상도 받은 적 있지 않나요? 네네. 신인상과 주연상을 동시에 막 하고. 난리 나섰어요. 영화가 좋아서. 그 영화가 그러면 그 영화가 첫 영화는 아니죠? 네네. 어렸을 때부터 일은 계속 했었고. 사실 단독 주연 같은 느낌으로는 천안사 마돈나가 좀 처음이긴 했었어서. 주연이 제일 앞에서 있습니다. 제일 앞에서 있고. 욕심 많았네요. 주연이라고 저렇게 앞에서 쓰면 됩니까? 쓰라고 해서. 아 그래요? 약간 좀 크게 나왔네. 거의 원탑으로 쫙 끌고 갔다. 아 정말 연기 기가 막히겠구나. 근데 유독한 씨 데뷔가 1992년도 뽀뽀뽀예요? 예. 얘기 때. 진짜? 네네. 몇 년 데뷔예요? 일찍부터 하셨네? 94년 데뷔죠. 선배님. 선배님 나오셨네. 엄마가 시키니까. 뽀뽀뽀해서 뭐 어떻게 어떤 역할로. 오빠가 이제 아이 역할로. 춤춘. 춤춘 역할. 고정으로 추를 했나요? 예예. 오랫동안. 그러다 이제 전원일기를 들어가고. 전원일기. 캐릭터 역할 이름이? 순길이였습니다. 순길이. 복길이 동생. 복길이 동생으로. 꽤 괜찮은 역할이었네요. 복길이 동생이 순길이. 순길이. 순길이 하면 잘 모르세요. 복길이 동생 붙여줘요. 아 그러네. 코가 붙여야 되는구나. 예예. 오. 오. 야 연기 경량이 거의 뭐 30년에 육박합니다. 대단한 선배님이시네. 야. 근데 순길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6184님. 와. 일요검니 손자 나왔네요. 오. 이게 사진이 있대요. 오. 와. 네. 형이 몇 살 때입니까? 저 때가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? 그러니까 저기 꿈 이런 게 다 기억나요? 잘 기억 안 나요. 저는 저 때 촬영 끝나고 대사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진짜 학교를 갔거든요. 그 정도로. 진짜. 저는 저게 뭐 촬영하는지도 잘 몰랐고. 아.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가서 그냥 촬영하고. 아. 못 모르고 했지만. 순길이라는 역을 맡았군요. 그러면 저기 우리 김수미 선생님한테 예쁨 좀 많이 받으셨겠어요? 그때 당시에. 네. 선생님 너무 예뻐해 주시고. 선배님 선생님들이 참 예뻐해 주셨어요. 그 이유로 만나면 뭐 기억을 하시나요? 네. 제가 먼저 인사드리죠. 아무래도 모르시니까. 그렇지. 네. 아. 그래냐? 엄청. 그래놈이 형 반찬 좀 먹어봐라. 무서워. 누가 하실 거예요 지금. 무슨 선생님이 형. 반찬 잘 하시니까. 선물 하나 드리시죠. 하나 골라주세요. 추억하신. 1번부터 25번입니다. 30. 아니 25번이요. 마지막 번호 25번을 고르셨고요. 해산물 맛집이오고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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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